자막의 자막을 통해 보셨다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아니 뭐... 딱 별다방 뜨는구만 네? 아니 뭐라... 뭐가 떠? 정보 안하셔? 뭐가 떠? 별다방이라고 내가 입력을 시켜놨구만 아... 입력을 시켜놨어? 그래... 아이 참... 난 또 그냥... 왜 사기치려고 그래 하하하하하하 누가 사기를 쳐요? 어... 누구누구요? 저 뭐시기가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아니 사기도 칠사람이 쳐야지 어? 아니 어디서... 방송 오늘 안하고... 어... 그... 그냥... 어... 아이 몰래... 그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또 아... 어? 오늘 방송 안해? 어... 왜 그려? 어? 왜 그려? 뭐 팬들도 없고... 뭐 저... 별로... 에... 힘이 안 나네 힘이 안 나 에? 에... 뭐 하시는데? 뭘... 뭐해? 어? 나 지금... 오늘 저기 공사한다니까 공사? 노마크 기초 공사에 아... 아... 오늘... 거리를 하고 있어 아... 공사한다고? 어... 그... 어떻게... 전기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봐 전기를 어떻게 해줘 아... 이런거 전기 때문에 거의 아프네 아... 그... 저... 이장님 때문에? 아니... 이장님은 해주고 싶은데 자기 땅이 아니라고 그러고 어... 땅 주인이 못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 그 땅 주인이 이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구만? 어... 아... 가음을 곱게 안쓰니까 그런가 본디? 아... 그게... 어? 어... 그래... 야... 이... 야... 근데 이... 헤드폰은 이게... 왜? 감이 엄청 안 좋네 안좋아? 응 나는 잘 들리는데? 이게... 끌치지에 끌어가지고 뭐가 뭔지 풀리들 안해 아... 이게 저기야... 그 저... 뭐야... 태블릿 피신가 뭐 그것 때문인가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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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아니... 그나저나 저... 어... 이제 저 오늘 기초하고 있고 어? 한 40일 걸린다 보니까 40일? 한 4월 중순이면 끝나겠지 뭐 어... 그러면 거기 이제 농막에서 물도 나오고 그려? 어... 이제 그렇게 다 해야지 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삼겹살 꺼먹는거요? 어... 그럼 아... 어... 지금 물이랑 다 하기로 했는데 어... 가장 중요한 전기가 안되서 전기가... 아... 아... 어... 아... 그러면 어떻게 안되요? 완주군수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 완주군수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완주군수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 병원에 계신 분을 만나야 되는구만 아... 아니... 근데... 캠핑장도 이렇게 발전기들 갖고 다니잖아이 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죠 어... 이게 전기 안해준다고 하면 어... 발전기 용량증 큰걸 사가지고 음... 뭐... 어차피 여기서 늘 좀 생활하는게 아니니까 음... 음... 가 있을 때... 뭐... 음... 전기 좀 키고 에어컨도 여러 번은 좀 키고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아... 아... 농막은 그 얼마짜리요? 아... 농막이 3300 아... 3300 네... 근데 이제 테크 날고 정화종 가고 서면 좀 더 들어가죠 아... 그래? 이번에는 사기 안 당하고 써? 아니... 그래서 내가 빨리 와야 돈이 준다고 그랬지 오늘 와서 딱 이러잖아 어... 그래... 음... 기초만 하고 돈 받고 안 하는게 아닌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소배를 했는데? 아니... 구위에 있더라고 구위에 구위에? 아... 나갔다... 오늘 나머지 봤거든 아... 그거 뭐... 거기 가서 음... 동네가 이제 괜찮겠구만 응... 잘 해줄 것 같아 으으... 근데 이... 정규만 해드려면 완전 저건데 어... 으... 그러면 한 이제... 45일 정도면 한... 이제... 삼겹살 꺼먹을 수 있겄구만 아... 그럼... 으... 그래... 기다리고 있어 어? 기다리고 있어 어... 알았어... 그리고 저... 아무튼... 내일모레는... 어떻게... 한잔 하는거요? 그... 토요일날... 어? 어... 어... 여기도 뭐... 그 다음주에 제주도 들어간다는데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어... 그래... 음... 여기 가먹은 제주도래야 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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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로 오래야 제... 제... 제주도로... 내가 어떻게 가 으이씨... 어? 방송... 방송해야 되는데 이씨... 아... 끝나고 봐 어... 오... 토요일날... 현금으로 달라고 돼 하하하하하 핫핳핳핰핳핫핰핳핰핳핰핳핳핰핳핰IIIrd 결제가 그렇게 안 돼. 일단 저기 뭐야. 우리 친구들이 갑을 해서 먹고 이제 내가 현금으로 또 찾아서 먹고 그래야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끊어요. 그 친구가 금방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 그 친구가 지금 좋아하는 노래.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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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